국민 여러분들하고 우리 영화팬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응원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지. 국민 여러분들하고 우리 영화팬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응원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준호 감독께서는 다른 일정 때문에 같이 기국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들끼리라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응원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얻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한국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영화팬들에게 한국에 뛰어난 어떤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정후의 촬영을 정말 좋아해요. 여기가 여행을 여행하고 이곳에 찍을 때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펜투어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펜투어를 통해서 만약에 각광이 받는다면 일단 테마 코스로 개발해서 그 다음에 이 펜투어를 통해서 각광이 받는다. 그 다음에 이 펜투어를 통해서요. 감사합니다.